매주 금요일 오후 9시 줌으로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청년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각 셀 모임이 매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셀 리더님의 안내에 따라 셀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나그네 후원 계좌 모금 진행 중입니다. 마음을 모아주실 분들은 아래 계좌로 후원해 주세요. 11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줌으로 영상 편집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영상 편집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8일 주일 오후 5시 청년부 임시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